앗! 비가 나갔다. 대만은 도미 진짜 이쁘다. 비가 비가 치다. 아가 저기 봐. 이쁘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아침 트럭에 가서 친구랑 아침밥을 사보려고 해요 친구가 오늘 귀국하는 날이라 이제서야 먹어요 아아 이거는 주엠빙인데 안에 야채랑 고기랑 다 들어있어서 굉장히 맛있고 옆에 있는 거는 쌈빙인데 안에 고구마랑 치즈랑 계란이 섞여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다 해서 딱 100원 나왔어요 아 찍고 있어? 응 맛있다 고구마랑 치즈랑 되게 되게 좋아하는 건데 양도 많고 치즈가 아침부터 치즈가 맛있어 맛있다 약간 중간 부분은 이렇게 먹었다 금됐어 금됐다 응 약간 그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빵 빵 한국은 아침 들어가면 토스트? 이런 거 팔잖아 요즘에 단 거를 너무 먹었나? 별로 안 달게 느껴지는데? 맨 처음에 왔을 때 맨날 이런 거 아침마다 먹어가지고 옆구리에 살 쪘어 그래서 끊고 바나나로 살다가 당기면 또 먹고 근데 가격이 싸니까 아는 애들이 돈 아낄 거면 여기서 3개를 아침에 사래 아침잠 했으면 되나? 저번에 돈 아낄라고 중심까지는 사봤는데 이거 포기했어 조용한 로비가 얼마 만인지 이제 새학기라 각국에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아침에 이른 시간이 아니면 로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명? 밝아진다 밝아진다 예쁜 척 으아이 잉 욕하지마 그래서 이제 로비에 앉아있을 일이 자리가 없어서 없는데 오랜만에 앉아서 시원하게 에어컨 빵빵하게 쓰니까 아 좋다 좋다 박수를 치려고 했어 너가 다시 해서 넘치겠다는 거였어 이 새끼 뭐지? 그러면 친구 공항에 데려다주러 까오시용으로 까오시용으로 가볼게요 안녕 아 날씨 와아 정말 화창하다 단이 갈 때 되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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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